지금부터 리킵을 소개합니다. 리킵의 로고는 균형 잡힌 건강함으로 보다 즐거운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멀티쿠커, 휘품건조기, 블렌더, 오일프레소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인정을 받는 거겠죠? 리킵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 20여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신뢰받고 있는 동방 CJ홈쇼핑에서 블렌더 부분 1위를 기록하며 특방송의 목표치 14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장 궤도를 그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오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가정용 식품건조기 리킵의 주요 제품은 식품건조기입니다. 건조과학의 기술력으로 황사 문제의 고민을 해결하였고 식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블렌더 리킵 블렌더는 매일 아침 저에게 건강한 그린 스무디 한 잔을 챙겨주고 있어요. 미국 믹서기 테스트 1위, 식대 블렌더 선정 등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정용 체육의 끝판왕 오일프레조 각양각색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신 멀티쿠터 리큐브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고 반영하는 것 즐거운 식문화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 이렇게 고객들과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분실적 기능에 집중한 기술 개발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과 소통으로 비상하는 리큐브 리큐브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